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마이걸 인사해야죠.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함은 갑자기 모여주셨어요. 저 뒤에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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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하나 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큰 열정을 불어오는지 그렇지. 이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이죠. 네 그럼 바로 이 열기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온몸을 들려드려야겠죠. 그럼요.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리는 건요. 비밀정원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톡 끝내면 너무너무 섭섭하잖아요. 다음 곡이 혹시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린씨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다음 곡은요. 바로 저희 네 해결 드라마입니다. 네. 네 몇 번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해결 드라마 지금의 열기 그대로 이어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해결 드라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잘 말해주시네요. 진짜요. 너무 이렇게 호응도 박사도 잘 치워주시고 호응도 잘 해주셔서 너무 저희가 위로 에너스트리 가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단 경기 꼭 보실 거죠? 네. 저희도 이따가 숙소에서 다 같이 놀 거예요. 다 같이 놀아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오늘 이날을 마구마구 응원으로 채울 건데 네. 여러분들도 응원으로 하루를 꼭 채우실 거라고 꼭 믿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응원해주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땀을 식혀드릴 바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승리의 바람이죠. 승리의 바람이죠. 승리의 바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 들려드릴 곡은 윈디레이라는 곡이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러면 힘찬 응원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려드릴까요? 네. 다음 영상으로 윈디데이 들려드리도록 우리 다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글였습니다. 감사합니다.